자, 여러분들의 중국어 문장과 표현의 날개를 달아드린 시간입니다. 바로 첫걸음 문법 시간인데요. 패턴 회화 문장도 열심히 하셨죠? 자, 이번 시간에 배워야 할 첫걸음 문법 자, 지난 시간에 두 개 배웠으니까 1과에서 이번에는 세 번째 문법이 되겠죠? 자, 1과에서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사가 수로가 되는 문장은 동사수로문 워취탈아이 뭐 이런 거 했었죠? 자, 그렇다면 경용사가 수로가 되는 문장을 바로 경용사수로문이라고 했었죠? 자, 그거에 관한 연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2과의 첫걸음 문법에서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칠판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어의 가장 기본은 뭐다? 주어수러. 자, 주어수러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수로가 어떤 품사? 형용사, 상태인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2과에서 배웠던 것처럼 예쁘다, 멋지다, 피곤하다, 바쁘다 이런 형용사들이 수로가 되는 문장을 형용사수로문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다른 형용사를 좀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걸로 한번 우리 연습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이라는 단어 읽어볼게요. 자, 진대라는 단어이고요. 자, 형용사를 쭉 보도록 할게요. 자, 춥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럭 럭 자, 그 남자라는 단어 다들 아시죠? 타 라는 단어고요. 자, 멋지다 라는 단어입니다. 남자한테 멋지다라는 표현을 쓰겠죠? 슈와이 슈와이라는 단어입니다. 중국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항의, 항의라고 하고요. 자, 어렵다라는 단어입니다. 난, 난, 큰 소리로 읽어주시고요. 자, 마지막 주어진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방지앤, 아, 방이죠. 방. 자, 방이라는 단어는 방지앤, 방지앤이라는 단어고요. 형용사로는 크다라는 단어, 다 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긍정형부터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1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국어의 형용사가 수러가 되는 문장은 뒤에 비교나 대조가 안 오고 딱 이렇게 맞침표가 문장이 끝났다라는 걸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바로 습관적으로 무엇을 써준다? 그렇죠. 헌이라는 단어를 써준다고 했죠? 자, 그럼 문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추워요. 문장은요. 찐티앤 헌렁. 찐티앤 헌렁. 자, 그럼 계속해서요. 그 남자는 멋집니다. 헌 빠지시면 안 돼요. 다 헌수아이. 다 헌수아이. 자, 중국어는 어렵습니다. 한위 헌난. 한위 헌난. 자, 마지막. 방이 큽니다. 방지앤 헌따. 방지앤 헌따. 자, 긍정형의 헌. 자, 부정형은요. 헌하고 뿔을 같이 쓰시지 않고요. 자, 부정형은 헌 자리에다가 무엇을 써준다? 동사의 수로문처럼 뿔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춥지 않습니다. 다 하실 수 있죠? 찐티앤 부 렁. 그 남자는 멋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조 주의하셔야죠. 헌수아이. 사성이니까 부수아이. 문장은요. 다 부수아이. 다 부수아이. 중국어 어렵지 않아요. 한위 부 난. 한위 부 난. 자, 또 사성 나왔네요. 방이 크지 않습니다. 방지앤 부 다. 방지앤 부 다. 라고 만들고 계시죠? 자, 형용사 문장에서도 이제 긍정형, 부정형 하나 남았네요. 뭐요? 의문형. 의문형 뭐 붙일 것 같아요? 그렇죠. 문장의 끝에 마. 라는 단어만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찐티앤을 집어넣어서 한번 의문형 만들어 볼까요? 자, 오늘 춥습니까? 찐티앤. 럭마. 자, 우리 첫걸음 문법의 첫 번째 시간에요. 동사수로문에서 의문형을 만드는 방법 중에 말을 붙이기도 하고 또 하나. 그쵸? 긍정형, 부정형. 정반의문도 있죠. 형용사수로문 문장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추워요? 안 추워요? 문장은요? 찐티앤 럭뿌렁 찐티앤 럭뿌렁 이라고 하면 되죠. 여러분들 교재에는요, 덥다라는 단어도 같이 나와 있어요. 르 르 라는 단어도 같이 반대말이니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거 하나로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의문형. 중국어 어렵습니까? 문장은요, 한위난마. 정반의문은요, 한위난부난. 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형용사수로문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해보니까 쉽죠? 기본이 동사하고 비슷하네요. 의문형, 마. 부정형은 수로 앞에, 뿌. 근데 형용사에서 꼭 기억을 하셔야 할 점은? 그렇죠. 긍정형에서는 뒤에 문장이 끝났음을 나타내고 습관적으로 나타날 때 무엇을 써준다? 헌 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한위난마. 자, 대답들 다 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 형용사수로문에 관련된 단어들도 많이 좀 연습해 주세요. 자, 네 번째로 함께 살펴볼, 배워볼 첫걸음 문법은 제가 이렇게 7, 8도 써놔 있고 여러분들 교재 38에 38페이지에도 써있는 더 라는 단어인데요. 너무나 친절하게 제목이 명사를 꾸며주는 더 라고 했어요. 쉽게 생각하셔서요. 우리 왜 관형격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명사를 꾸며주는 게. 뭐뭐의 또는 뭐뭐의 것 이라는 역할을 해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문장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보니까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단어 있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타, 시. 그렇죠? 그는 입니다. 헌, 하, 오, 조, 운. 자, 이 단어 바로 뭐죠? 랄, 시. 그럼 어떤 문장이 되었냐면 그는 입니다. 좋은 선생님. 맞나요? 그쵸? 자, 그는 좋은 선생님이에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어떤 선생님? 좋은 선생님. 명사를 지금 수식을 해줘야죠. 그럴 때 바로 어떤 단어를 써줘야 한다? 이렇게 덜을 써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문장이 되냐? 타, 시. 타, 시. 타, 시. 헌, 하, 오, 도. 라오, 시. 자, 그쵸? 저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아주 친절하고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드리잖아요. 워, 시. 헌, 하오, 도. 라오, 시. 아주 좋은 선생님 팀이죠. 자, 두 번째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인사를 하고도 이거 제 명함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패턴에서도 연습했던 문장입니다. 자, 이것은 저입니다. 시, 내명함. 이렇게 해도 되지만 명함이긴 명함인데 내명함, 그 남자 명함, 그 여자의 명함, 아빠의 명함 또 명사를 소식을 해주죠. 그럴 때 또 뭐를 써줘야 한다? 뭐, 뭐의 것, 소유를 나타내 주는 더 라는 단어를 써줘서 这是我的名片, 这是我的名片이라고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꼭 명사를 꾸며준다고 해서 더 를 꼭 붙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좀 참고 좀 하시라고 교재에는 없지만 제가 플러스로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내용들은요, 다 명사를 꾸며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중국어 첫 걸음 문법을 제가 쭉 끝까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대부분 중국어에서는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즉, 생략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은 거의 회화적인 표현에서는 안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안 써도 되는 거 우리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단어 뭘까요?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아빠 뭐죠? 그렇죠, 빠바. 자, 아빠긴 아빠인데 나의 아빠, 내 친구의 아빠, 또 뭐 그녀의 아빠. 덜을 써야겠죠. 워 더 빠바. 워 더 빠바. 니 더 빠바. 그런데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명사 또는 친척관계를 나타내는 이런 명사인 경우에는요,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말한다? 워 빠바. 니 빠바.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이 단어는 제가 발음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집이라는 단어로 찌아라고 하고요. 자, 학교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책에도 사실은 있었던 단어인데요. 쇄샤. 쇄샤. 학교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는 잘 안 보이시죠? 위에다 제가 써드릴게요. 발음을. 회사라는 단어입니다. 공스. 공스. 자, 우리가 태어나면 집에 소속이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집에 있다가 또 학교에 우리가 들어가서 학교에 또 소속이 되겠죠. 학생으로. 그쵸? 그리고 졸업을 하고 회사에 들어가죠. 또 회사에 또 소속이 되겠죠. 이렇게 소속된 단체나 어떤 기관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명사는 역시 덜을 빼셔도 돼요. 그래서 워 더 지야 이렇게 잘 하지 않아요. 어떻게? 워 지야.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니 지야. 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학교는 보통 복수형으로 많이 쓰죠. 내 학교라는 표현도 쓰지만 우리 학교니까. 워 문 휘샤. 워 문 휘샤. 회사도 단체로 들어가져 있으니까. 워 문 공스. 니 몬 공스. 라고 해서 덜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마지막 단어. 이 단어는요. 친구라는 단어거든요. 친구 뭐였죠? 벙여. 벙여라는 단어인데요. 보통 이 벙유라는 단어는 보통 쓰기도 하고 많이 안 쓰기도 하고 두 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내 친구. 워 더 벙여. 하셔도 되고요. 워 벙여. 그래서 이 세 개는요. 위에 있는 두 예문과는 다르게 명사의 특징을 제가 설명드렸죠. 이 세 개의 경우 같은 경우에 명사들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내용들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단어만 우리 책에는 없는 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바바 혹은 뭐 마마. 가족관계죠. 쬐아. 쇄샤오. 공스. 벙여. 이런 단어들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 첫 걸음 문법은 여기까지입니다.